안녕하세요. 영화 집관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블라인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CGV에서 단독 상영을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주인공에게 책을 읽어주는 또 다른 주인공 여자가 있는데 주인공이 눈을 뜨게 되면서 또 이 여자가 주인공을 떠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의 영화일지 상당히 로맨스 그리고 멜로 느낌이 나는데요. 제가 직접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후기로 쪼로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만나요. 어렸을 때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통제 불능이 된 루벤에게 책 읽어주는 여자 마리가 찾아옵니다. 루벤을 단번에 제압한 마리는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을 읽어줍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학대를 받았던 마리는 몸과 마음의 상처가 가득합니다. 보지 못하는 루벤은 아름다운 마리를 상상하고 마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수술을 통해 눈을 뜨게 된 루벤. 두 사람의 사랑을 반대한 루벤의 어머니와 의사의 압력. 그리고 루벤이 상상했던 모든 것에 실망할까 두려워 마리는 루벤을 떠나고 맙니다. 눈을 뜬 루벤은 과연 마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마리를 만난 루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북유럽에서 2007년도에 나온 이 영화를 보면서 미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들과 함께 동화같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영직남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